유선아와 함께하는 민유라 홈 트레이닝 이 동작은 등을 곧게 펴고 어깨와 팔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입니다. 먼저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주세요. 숨을 내쉬며 뒷목이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들어주세요. 이 자세를 유지하며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줍니다. 시선은 약간 앞쪽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호흡해주세요. 다음은 손바닥을 바닥 방향으로 하여 10회 반복합니다. 유선아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.